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나숙면 씨. 자세도 바꿔보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지만 야속하게도 잠은 오지 않는데요. 결국 밤을 꼴딱 세우고만 나숙면 씨.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완전 자고 싶다. 이대로 안돼. 이대로 절대 안되겠어. 봄철 꿀잠을 위한 특급 비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숙면 지압법. 복사뼈 위 7cm 정도에 위치한 삼음교혈을 지압하면 피로와 스트레스의 소효과가 있어 숙면을 돕는다고요. 봄철 꿀잠을 부르는 비법 두 번째는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샤워를 통해 긴장과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나친 과도한 생각이 많아지신다든지 몸이 긴장되어 있다든지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미지근한 문에 샤워를 하신다든가 조용한 명상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봄철 꿀잠을 부르는 비법 세 번째 누워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스트레칭인데요. 숨을 내쉬면서 호흡에 맞춰 몸의 모든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팔은 위쪽으로 다리는 아래쪽으로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눕기만 해도 잠의 질이 달라진다는데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두고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힘을 빼면서 전신에 편안한 이완감을 주면 몸과 마음까지 편안해진다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편안하게 진짜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저 진짜 잠들 뻔했어요. 반면 삼가야 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밤에 못 잔 잠을 낮잠으로 보충하는 것과 잠들기 4, 5시간 전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는 행동인데요. 또한 잠들기 전 운동은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소 3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부르는 특급 비법으로 오늘 밤 꿀잠 자보는 건 어떨까요?